제이세이 생수아입니다. 구세계가 꼭 맞게 들어있다. 세계를 제외한 빈공간의 부피 전체에서 구세계 부피를 빼면 되겠지? 162파이잖아요. 162파이잖아요. 3분의 4파이 반지를 구해야겠지? 네. 반지를 어떻게 구해? 1, 2, 3, 4, 5, 6개 네. 그 다음에 이거는 R이니까 파의 R제곱이 6R이 있지? 6R. 높이가 6R. 그게 162파이 나와 안나와. 파이파이 날리고 R 세제곱이 얼마? 음... 160이 나누기 6을 해. 160이 나누기 2가? 6, 2, 10이 6, 7, 4, 10이 그러니까 R는 3 나와 안나와. 왜? 이게 지워지고. 3의 3승은? 180, 8가 나와 안나와. 3의 3승은? 3의 3승은 27. 그니까 108, 8가 나와 안나와. 아아아아 속도를 맞고 짱하는 고마워